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 주님은 저희 환난 때 내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어떠한 극한 상황에 고난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고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바울은 상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절박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승리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이나 용기로 인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초자연적인 승리자인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못마땅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란이나 환란은 결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곰핍, 조롱, 피곤함 등의 환란이 있으면 그냥 두십시오. 그러한 환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염려에 빠지거나 환란을 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곰곤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이오. 공의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근이나 굶어 죽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꾼이거나 또는 바울이 현혹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예외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로만 설명이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서 매번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